102년 전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 이오섭 작곡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심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벌써 102주년, 102년.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제가 가볍다는 그런 작곡가로 여러분께 다녀왔지만 오늘은 조금 진중하고 그리고 좀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날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오늘 아침 일찍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또 의관도 정기해서 평소에 가볍지 않으셨어요. 오늘 심하게 진지하시네요. 오늘 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든든한 지어머니 계셔서 저희가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강성규 아나운서 오늘 다른 손님들도 계시죠? 네. 오늘 3.1절 특집 싱싱싱어즈 아주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무려 5연승에 빛나는 두 분 모셨거든요. 최대성 씨 그리고 이용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산슬을 꺾은 남자라고 알고 계시는 행복을 배달하는 가수. 행복 배달 가수 이용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계 사랑꾼. 트로트 가수로 꼭 대성하겠습니다. 신인 트로트 가수 최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3.1절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두 분 모시고 또 오늘 이야기도 나누고 무대도 꾸며볼 예정인데 먼저 두 분 모신 김에 노래로 시작하죠. 이용주 씨의 노래부터 먼저 청해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예리수 선생님의 황성예터라고 합니다. 황성예터. 선곡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황성예터는 수많은 가수분들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된 곡인데 그 시대의 서른과 한이 담겨있는 가사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그때의 시대상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용주 씨의 황성예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이 황성예터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황성예터에 의해서 리메이크의 시원을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황성예터는 수많은 가상됩니다. 월생만 고요해 폐허의 선의 포를 알아여 주노라 악하였다 이 내 몸은 그어 찾으려고 끓던 꿈의 거리를 헤매어 이누어 성은 허물어져 빈터 잉터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하 그네 오늘도 잠 못 이루어 오 슬픈 벌레 속에 말없이 눈물처럼 오 슬픈 벌레 속에 가사도 그렇고 아리네요 이영주씨 노래 저렇게 잘하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원래 잘하시는데요 이영석 작곡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우리 KBS 도중 꿈의 무대 연속 5주 우승자 정말 깊은 한이 스린 감정이었죠 이 노래가 만국의 한을 다 내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데 배 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를 쫙 밀었다가 그 다음에 또 쑥으로 삼키는 드러내고 그때 당시에 만국의 한을 했다가는 또 끌려가니까 또 절제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당시에 민중의 마음을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노래를 불러서 실제로 끌려가고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작곡가 전수린 선생님께서 고향이 원래 고려의 도읍지였던 바로 이 개성이었어요 송도 그래서 만울대에 가서 옛날 고향을 찾았는데 거기에 500년 그 화려했던 고려의 도읍지가 다 왕성히 무너져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걸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한이 거기서 저절로 샘솟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곡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이 에리수 선생님이 단승사에서 이 노래를 공연했는데 오셨던 분들이 노래를 듣다가 거의 뭐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순서가 놀래가지고 언론은 이제 제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지 가요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원복이군요 참 민족의 가인이라고 그렇게 일컬해졌던 이 에리수 선생님인데 그래서 결국은 금지 가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공연에 참여했던 분들은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고초를 겪게 되죠 이 에리수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 가수 반열로 오르셨잖아요 아 그럼요 예 원래는 이제 연극 배우로 하시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노래로 최고의 반열에 오르시고 그런데 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아내로서 평생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99세를 일기로 해서 그러셨군요 네 듣는 입장에서 너무 구슬프게 들렸는데 부르는 입장은 또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부르는 입장에서 오늘 너무 멋져 보여요 이형규 씨 가사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서름 그런 감정이 제가 뭐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서름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가 담긴 그런 노래니까요 그러면 또 최대성 씨 노래도 좀 이어서 청년에 들을까 하는데 부담됐다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일단 이형규 선배님이 노래를 또 워낙 잘해주셔서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 저 또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네 김정구 선생님의 눈물 젖은 눈물 젖은 눈물 젖은 노래 아 최대성 씨의 눈물 젖은 노래 슬픈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멋지게 한번 아 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럼 사연은 노래를 듣고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최대성 씨의 눈물 젖은 두만강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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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 그 옛날의 내림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림이여 그리운 내림이여 언제나 고우려워라 고우려워라 강문도 할 뻔이면 목매에 우는데 이미는 이 사람도 한숨을 지내 추억의 몸에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림이여 그리운 내림이여 그리운 내림이여 언제나 고우려워라 나는 이용주씨 때문에 긴장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작곡가님 제가 김정구 선생님의 노래로 우리가 평생 이 노래를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젊은 가수의 또 젊은 목소리 또 아주 깊은 저 나이답지 않은 정말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절절한지 새로운 노래로 다가옵니다 최다성씨도 부르는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그리운 내림이여 그리운 내림 여기가 좀 클라이막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워낙 너무 잘 부르셨는데 저는 무대를 딱 보면서 최대성씨보다 이용주씨 표정이 왜왜왜 더해절했어요 왜요 이용주씨 노래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심취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지 않았죠 최다성씨가 눈물 젖은 두만가게 슬픈 사연이기 때문에 적극권이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노래 그리운 내림이여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출판되는 서적이라든지 레코더 이런 걸 전부 다 단속형이라고 하는 예추체령이 발령이 돼 있어가지고 사전검열 그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에 출판물이 나오게 되면 정말 검열한 그대로 그대로 냈는지 또 사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납본을 또 시켰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조국의 어떤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불운 사상이라고 해서 단속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님으로 다 표현됩니다 이런 것이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 최남선의 108번 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제 작곡가 이시호 선생께서 중국 공연을 마치고 이제 도문시의 중국 두만강면이죠 여관에 묵었는데 밤새 어떤 여인의 호곡 소리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립군 남편을 만나러 이렇게 왔던 부인이 하필이면 며칠 전에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펐서 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두만강가에 가서 그 슬픔을 여기에 담았던 그런 노래인데 나중에 이제 김정구 선생에 의해서 38년도에 음반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노래도 43년도에 또 금지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이제 노래는 60년대 들어서 우리 KBS의 그 라디오 드라마 김사각과 북한 방랑기기 여기에 테마곡으로 사연돼서 또 더욱더 우리한테 애절함을 많이 대했던 노래죠 하여튼 뭐 사연을 또 이제 듣고 노래를 다시 복귀해 보니까 네 좀 더 노래가 감명 깊게 들리는 것 같고 맞아요 슬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호섭 작곡가께서 이 두 분에 대한 약간 좀 평가를 하고 계신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물론 히트곡 제줄기시도 하지만 아침마다 꿈의 무대 특별편에서 우승하셨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왜 무겁게 하신다더니 갑자기 아니 오늘 좀 진중하게 하려 그러는데 결국 저를 또 가볍게 만들어요 저렇게 슬슬 건드려 사실 뭐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네 멤버 구성으로 봐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제가 망신이 정도로 네 그분들도 정말 잘했는데 아무래도 음악 전문가는 또 이제 저밖에 그때 없던 상황이라서 뭐 축하드립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용주 씨랑 최대상 씨 무대도 예전에 보셨나요? 두 분 무대 보셨어요? 저희가 꾸준하게 다 봤죠 사실은 이제 이용주 씨가 연속 5주 우승할 때 하고 또 최대상 씨 연속 5주 우승할 때로 제가 다 지켜봤는데 참 우리 가요계에 큰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뵙잖아요 맞아요 가수 이용주 씨는 이렇게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가수로서 이렇게 성장된 계기 시작한 계기가 뭘까요? 저도 뭐 매주 이렇게 리포터로 이렇게 서다가 오늘 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또 마음가짐이 또 색다르네요 제가 이 가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20대로 거슬러 가서 제가 원래 토목과를 전공을 했었어요 노래랑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20대에 이제 작은 이제 동네에 있는 술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노래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나가게 됐죠 그 노래 자랑이 잘 부르니까 저는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1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몰랐는데 오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고객분이나 그래요 고객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먹은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됐어요 저희가 뭐 20대에 돈이 있겠습니까? 또 갔죠 또 갔습니다 또 1등을 했습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이어지라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노래를 하니까 이 관객분들의 반응이 아 조금씩 생기는구나 내가 노래를 해봐야 되나 라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야 이게 주점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주점 캐스팅으로 이렇게 맛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또 이 개사를 약간 해서 불렀었는데 그때 그 박상철 선배님의 무조건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오는 길이 있어요 약간 이제 지명을 따서 뭐 횡단보도 지나 건너머리지니 남대천을 건너서라도 뭐 여기 술집이 부르면 달려올 거야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뭐 좀 재밌었나 봐요 야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꿈의 무대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최대성 씨도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학창 시절에 학원보다 노래방을 더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되게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노래방 이제 동네에 있는 노래방에서 계속 이제 그냥 출석 찍듯이 가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요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요제에 출전하게 되면서 박달 가요제라는 3대 가요제 중에 박달 가요제도 있고 현인 선생님 가요제도 있고 정두수 선생님 가요제 각종 가요제에서 운이 또 좋게 또 대상을 수상해서 각종 가요제에서 네 이 자리까지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저 이호선 선생님 가요제도 나갔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맘마 작은 가요제야 여기 네 매년 봄에 저희 고향에는 이제 경남 의령군에서 이제 이호섭 가요제가 개최되는데 아니 두 분이나 거기서 두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얘기를 듣고 어 그날 아마 제 귀가 좀 잘못됐으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청년을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왜 행복 배달부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배달 일을 하셨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강릉에 원래 이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안 좋게 되는 바람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랬는데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택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한 만큼 받으니까 참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택배할 때 아유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아침마당에서 좋은 기회로 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아침마당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참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택배를 그만두고 노래에 전념을 하게 돼갖고 참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이용주 씨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아 저요 네 좀 미혼인 척 미혼인 척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저는 척을 안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저도 미혼인 줄 알고 저한테 곡을 주문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서로 좋아 사랑은 하면서도 결혼은 안 한다는 세상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기혼자인 거에요 제가 호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씨도 그렇지만 최대 성씨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제가 듣기로 네 신혼여행을 세 번이나 미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결혼했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기혼자에요 총각인 척 하진 않았고요 저는 결혼을 했고 심지어 아침마당에 네 계속 같이 나왔어요 네 이 세 번이라는 단어가 좀 신기하게도 결혼하고 나자마자 신혼여행에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날짜에 오디션 프로가 한창 트롯이라는 아 오디션 프로가 유행이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한 번 잡히길래 연기를 했어요 네 한 번 연기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언제 평생에 올지 그렇지 신혼여행 뒤에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예선 탈락 아 아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으니까 또 가야잖아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로 연기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8월 달에 오디션이 또 생긴 또 같은 날짜 겹친 거예요 한 번 왜 멈췄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해 해야지 뭐 해야죠 이미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했어요 네 이제 한 본선 무대까지 갔는데 또 탈락했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힘든 거구나 했더니 제일 이제 큰 무대인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가 이제 세 번째 오디션을 이제 신혼여행을 미뤘는데 그때 또 아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서 어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탈락은 했죠 탈락은 했었죠 거기서 그냥 여행 갈 걸 그랬다고 아 앞으로도 못 갈 거 같아 미스터트롯에 나온 거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죠 못하시겠죠 왜요? 왜요? 통편집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통편집됐고 그렇게 잘생겼는데 사실 그때 충격이 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불면증도 있었고 어 그때 성대결절이라는 진단도 받으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힘이 되어줬던 이제 아내가 네 임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유 좋은식이 있었네 오 축도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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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딱 170일 170일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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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죽겠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어 최도경입니다 아 도경이 아유 아유 귀여워 도경이 덕분에 또 이겨내시고 사실 저희 그 도경이가 복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경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어 어 지금까지 맨날 편집 당하고 예선 탈락하고 했던 게 아침마다 5연승에서 뭔가 하늘 푸른?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도 우리 도경이 때문에 더 잘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두 분 다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대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됩니다 이영주 씨 또 어떤 노래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찔레꽃 그러면 이영주 씨의 찔레꽃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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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산가 그립습니다 자주 걸은 입에 물고 눈물 전하자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가을 때 저녁이 이면 노래하는 새 품은 천리객처럼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자 매일같이 환경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 저는 이 노래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곡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최애곡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노래인데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뭔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작곡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버님께서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 노래는 작곡가 선생님과 백나나 가수님이 중국 쪽에 특히 북간도 쪽에서 공연을 할 때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독립투사를 만나서 그래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오고 조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왜 향수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음이 처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을 듣고서 그 향수를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곡을 만들고 또 불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감동적 김태정은 양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부르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 곡이 백나나 선생님의 찔레꽃을 제가 부르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호섭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가사에 향수가 젖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에 좀 충실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3.1절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 저희가 이용주 씨 부르고 나서 또 최대성 씨 노래를 이어서 부르니까 아까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부담스럽게 노래 너무 잘하는데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떤 무대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윤심덕 선생님의 사의 찬미라는 노래입니다 쉽지 않은 노래? 되게 난해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송구간이 좀 어려웠는데 네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해봐야죠 이게 왜 어려우셨나요? 표현하시기가 이게 이제 리메이크를 여러 가수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근데 의미가 있으면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은 노래구나라는 그 사연이 쉽지 않은 사연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 기대 많이 하고 듣겠습니다 기대게요 사회 찬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한 광야를 달리는 이 세상 너의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너의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너의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세 살 철회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정산 녹수정산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나는 변했다 이래도 한세상 철회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람도 다실까 노래 너무 강렬한 오늘 아침 정말 마음이 너무 벅차다 이오섭 작곡관님 어떻게 들으셨죠? 참 절절하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눈도 명예도 다 싫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윤신덕 선생은 토을 해서 활동하던 그런 배우이자 또 소프라노 가수였죠 그런데 극작가 김우진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서부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신여성으로서 유부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또 안 되죠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사랑했던 사람과 현에 탄 깊은 물에 동반자살을 함으로 해서 당대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최대성 씨부터 일단은 3.1절 특집이라고 해서 제가 출연할지도 몰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노래로 대중들을 울고 웃길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절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한데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이런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날이 됐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3.1절 특집으로 함께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오섭 씨 마지막으로 특별한 곡 준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버전 그러니까 로버트 번즈가 원래 원작인데 스코틀랜드 미녀로 보통 알려져 있죠 네 작별이라는 그런 노래를 많이 하죠 올드랭 사인에 붙여진 우리 구애국가를 오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노래 청해 들으면서 3.1절 함께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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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